아니 이거. 이거? 알겠어. 마개시키. 감사합니다. 뜨거워. 어 느낌이 좀 묘한데? 자 갑니다. 맛있나요? 어떻게 여기서 레몬 마시는데? 저 믿잖아요. 내가 봤을 때 이거 다야. 어? 하나만 더 해보자. 이것도 만약에 그거면 나 진짜 이거 야 이건 아니야 아니야? 냄새가 맛있겠다 아니야 아니야? 일로벌 페이팟 아티스트샵은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단체에서 아쉬워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최고의 아티스트에게 두는 샵인데요 저 궁금한지 너무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얘들아 가 하나 둘 셋 제가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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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그래 어째게 경박스럽게 칼을 들고 춤을 이렇게 춘 저 춤 몰라요? 서역에 있으면 저렇게 많이들 추는데 야 칼을 들고 저렇게 춤을 춘단 말이야? 아휴 저게 바로 칼군부라고 하는 겁니다 가위바위라 어쨌든 뭐 열심히도 하니깐 어깨도 가봅 쥔야구 미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됐어! 아... 이건 예상치 못한 전기인데? 불쌍해... 에휴... 아... 아... 아냐... 아멘